정말 면목이 없네 나 때문에 옹주마마까지 위태로 지셨어 이미 엎지러진 물입니다 뒷일은 제가 수습할 것이니 대감께서는 우선 교동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차라리 몸을 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아닙니다 그리한다면 공인의 의심만 받게 될 것입니다 심려 마시고 저한테 맡겨두십시오 대감 그럼 난 자네만 믿겠네 정성기 박정은 어찌 되었다더냐 계획될 함정이니 분명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안 돼가며 뒤를 밟았다면 나도 꼼짝없이 여길 것이다 그렇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별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랑